매일 요즘 소스 많이 넣어주세요 뚜껑을 넣어줍니다 물에 식기좌를 모여주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계란 계란 콜라 계란 물 양배추 계란 양배추 반죽 김칫솔 양배추 양파 우유 계란 소금 당근에 후추 당근에 양파 기름에 식혀주세요 재료 고춧가루 양파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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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마늘 야무지 맛있게 먹어야지 다음날 잘 먹어야지